블랙핑크의 첫 서울 콘서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블랙핑크 2018 투어 in your area 첫 서울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기다렸나요 이 순간을? 저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오늘 끝까지 즐겁게 다같이 놀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랬고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엄청나게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가요? 네! 우리 다같이 함께 재밌게 놀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첫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이 소중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들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즐겁게 준비되셨나요? 저희도요 근데 이게 뭐예요? 지선 이게 뭐예요? 네 이거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가까이 가면은 다같이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실 수 있죠? 네 그러면은 다음 곡 해볼까요? 블랭스, Stay Where You Are 블랭스, Stay Where You Are Brick, B pick,tw CSV Mask, Joses Il, Fly,iles, refrigerator, High Dallas worry